자, 온몸을 한 번에 늘리는 전신 스트레칭 따라 하실게요. 다리를 쭉 땅바닥을 밀고 손은 천장을 쭉 밀고 일어나서 팔을 쭉 천장을 밀어주세요. 숨은 내쉬고 한 번 더 쭉 천장 밀기 발 뒤꿈치 땅바닥 밀고 아니 까치발 들지 말고 그렇죠. 발 뒤꿈치 땅바닥 밀고 자,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앞으로 몸통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그대로 옆으로 자, 다시 한 번 오른쪽으로 아니, 뒤로 자빠져도 안 되고 옆으로 그대로 자, 바로 하시고 오른쪽 발 뒤로 하고 자, 이때 골반 안쪽에 연결된 근육 쫙 늘어나는 거 느껴지세요? 어휴, 시원해 바로 하시고 왼쪽 발 뒤로 이때도 골반 안쪽까지 연결된 근육 쫙 늘리기 자, 여기 늘어나야 하체도 날씬해지는 거야 밀어, 밀어 팔 쭉 호흡 어휴 Kommando 아이고, 바로 바로 힘들어요 형은 thank you 오빠, 형탈 posture yon 어? 그러니까 양쪽이 다르면 한쪽이 틀어져 있는 거죠? 우, 좌우가 틀리면 오케이 잠시 후에